안녕하세요. 금원의 TV로 찾아뵙게 된 모델 주우재입니다. 지금은 유인아의 볼륨을 높여요라는 라디오 생방송 때문에 KBS 앞에 커피 마시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보통 라디오 들어오는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있었던 그 카페에 계속 있어요. 지금 몇 개월 차가 된 거죠? 4월 9일이 처음이었어요. 오늘이? 딱 3개월. 3개월 지났을 때랑 조금 변화되는 게 있었나요? 이 방송 안에서는 부끄러움 타는 샤이 부위로 이미지가 잡혀서 되게 재밌게 방송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주혁 씨가 부산에서 춤을 하나 배웠다고? 물미역충이라고요. 주혁이의 잘못된 정보로 저희가 알게 된 춤인데 만나면서 자주 추고 있어요. 8시 58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5분 후면 제가 스튜디오로 투입이 돼서 방송을 연주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품 소개 코너가 끝나고 노래가 한국에 나가고 나면 저희가 투입이 됩니다. 혹시 생각 중에는 실수 틈만 접어서 실수?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노래가 시작되면 저는 들어갑니다. 너무 저를 강하게 대해주셔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사포 같은 누다들 방송같이 기억나서 나 좀 우주 씨는 처음부터 잘했어요. 라디오에 적합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주 씨가 진짜 딱 맞는 사람? 금오네 라디오 방송을 혼자 진행하시다가 뱅키터까지 이제 방송하시고 계시잖아요. 소감이 어떠신지? 좋죠.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라서 매주 매주 이렇게 올 때마다 즐겁게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오네 TV를 처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제 일상 제가 생활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이콘 그렇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